안녕하세요. 캐나다 대한아빠입니다.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세요.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. 자 이제부터 천천히 청와대 구경하세요. 저랑 밤드 사역이 그런다. 그녀의 집중인 Gesellschaft Leadership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시는 분들은 청와대 국민품으로 문구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고 안내해주는 길로 곧장 따라가면 됩니다. 가는 곳마다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관람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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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